샤넬 샤넬 꼬미수요에 싹살어어야 않다고 조케 더 굽어주지예 출시 응 내가 이렇다 이렇게 아들내미 개고생하면서 놀다가 와가지고 열심히 놀다 왔다고 멧돼지 고기 구워주는데 있나? 구추도 좀 넣고 어머 이렇게 말 한번 해줄소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 열심히 놀다가 온다고 고생했제 한번 얘기해줄소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 열심히 놀다가 온다고 고생했제 두싸다 밥먹으라고 해줄소 밥먹으라 고기 구워가 고기 내가 차라리 차라리 돼가지고 니 좋아하는 차라리 콩콩콩 이렇다 야 니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까 요거 딱 미리 먹었다고 아 그래요? 아아 형님도 먹고 나도 먹고 미리 해 놓으면 고기 뻣뻣해 해가 맛있거든 파절에게 준다고 또 파절을 팍 썰어가지고 참기름 넣고 간장 넣고 참기름 넣고 요거는 당근 이거 있대 자거리 옥수수 그거에 추출물 자거리 자거리 수수사탕 수수사탕 거기서 구운다 통깨 통깨 고춧가루 빠루 중국산 고춧가루 아니다 중국산 통깨 국산에서 아주 고운거 사과식초 사과식초 일본산 사과식초 아티콩 네 일곱 한국어로 , , 사과물 , 시원히 다음 하 технолог 성격 식초 식초 안 넣었어 야 저깨소 저깨소 나 식초 새콤하나 양념이 도와드리고 대체 손님도 괜찮다더라 코인치 마라사기 식사하시죠? 파도랭이 쥐기네 맛있지요? 네 고기 음~~ 새콤달콤 많이 이렇게 먹으러 가야지 잘 먹으러 가야지 무심인지 이게 다 해 봐야지 어? 예예 열무김치야 이거 파도락김치야 음~~ 음~~ 괜찮네 이쪽 이쪽에 했네 이거 통과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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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들었네 고기 다장 아 examples 3개만 하면 되겠지? 생마늘이 뭐 기름을 중화시켜준다 해도 이거 뭐 대파 무침이 좋아가지고 생마늘을 더 많이 먹으면 안좋겠네 파드레기가 기게 크랍이 제사라고예? 무치면 다 먹는가래 크랍이 제사때 제장면 생각나네 아버지가 내가 방송하고 있었거든 술을 한잔 먹었을때네 아버지가 나이마! 크랍이 제사때 안가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이고 나 안갈라 계속 끝없건데 아이고 가야지 일하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는 할아버지 제사태 안하더라고 저번에 안갔었거든 할아버지 제사태 왜 안갔어? 사장한다고 아 그건 어쩔수 없는게 아니지 그거는 하나는 안가야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인데 아버지 아버지인데 안갔으니까 아버지도 그럼 내한테 뭐라 할 입장은 안돼 맞지? 나는 큰아버지인데 아버지도 아니고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 제사태 안가 나는 할아버지 제사태 가던데 그러면 내가 허자지 안갔으니까 아버지 아버지 내가 그런지 아무엘 괜찮지? 네 불에 냉장고 있는 날이 필요없다 짠 김치 이거 종각김치 뿔에 이거 뿔에이가 바뀌네 네 아 이빨이 이빨이 어 줄구지가 맛있지 줄구지 네 아 이빨이 이빨이 아 이빨이 이빨이 응 음 음 음 음 그 주가에 한찍아도 더 좋아 그 주가에 안 했다 그 주가에 안 했다 그 주가에 안 했다 그 주가에 더 먹었지 응 맛있겠는데 음 음 찌푸 이게 뭐 한찌? 응 오징어 아 오징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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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삼뽕다리에 얼마 드가예 나는 음 음 이 반찬은 집에 안걱기게 좀 해줄소 네 오 오 길보 이런두는 그 국미학교때 초등학교 때 생각난다니까 여기 도시락에 딱 넣어가지고 호출장 거 주가에 물려다가 그 주가에 가지고 그..밥에 먹을 때 그 기억 때문에 먹고싶거든 소셜이 길다란 소셜이 이거 동그랑땡 그것도 맛있고 최고의 조식밥사지지 그 다음에는 이거 저거는 그래 줄 수가 없어 꼬치장하고 물려다가 좀 끌쭉하게 넣어가지고 알겠다 어? 운동하러 안 가는데? 다리가 아깝다 못 간다겠어 야 응, 조금 신단이다 어제 좀 린맥까지 갔다 왔거든 응 그래서, 주사 맞고 다음 주워를라고 하고 중간에 내가 제거하러 뭉치면 안 하얘게 두고치 구우면 복잡한지 다음 주워내어 음 음~~ 잘 먹었다 아 잘 먹었다 한주 kneEL 한주 마 BY 감사합니다.